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없이 강민웅입니다. 2024학년도 특난도 모의고사 파이널2 오리엔테이션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특론 파이널2 모의고사의 마지막이에요. 1년 동안 특난도 모의고사가 시즌1, 파이널1, 파이널2 이렇게 4번 출간이 되고요. 출제의 의도 자체가 수능 직전에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모토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시즌1이든, 파이널1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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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수능을 대비하는 모의고사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뒤쪽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모의고사 하나도 안 푼 친구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 남은 기간이 이제 한 50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50일 정도 남았는데 50일 동안의 단기 활용법도 잠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민용 특무호는 이렇게 시즌1,2 그리고 파이널1,2로 나눠져 있고요. 현재 출간이 모두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회까지, 파이널1까지는 완료가 됐고 이게 곧 입고가 될 것이에요. 알겠죠? 다만 이제 강의는 현재 시점에서는 파이널1 뒷부분 강의가 좀 남아있고요. 이렇게 끝남과 동시에 파이널2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횟수는 7회, 7회, 8회, 8회로 전체 회차는 30회 정도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막판에 모의고사를 1일 1모를 한다고 했을 때 30회를 1일 1모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모든 학생들이 1일 1모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꾸준히 따라온 친구들은 지금 앞부분들을 다 문제를 풀어봤겠죠. 그쵸? 제 특모를 한 번도 안 풀어본 친구들이야. 수능이 임박했을 때 뭐 그런 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쭉 따라왔던 친구들은 파이널2를 적당하게 활용을 하시면서 앞부분을 회독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전 회차 생각은 깊게, 계산은 간단하게 라는 모토로 제작이 되었고요. 최근에 평가기조 또는 그 수능의 역사에서 물리학원은 계산이 더러운 문제들을 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 것들을 연습을 꼭 해야 되냐 라는 애들이 있는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복잡한 계산들이야 수학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물리학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평가원 자체가 지향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논리를 어떻게 빨리 생각해내서 적용할 것인가 그 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핫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고 난이도로 따지면 이제 시즌1이 난이도가 좀 높아요. 알겠죠? 이게 평가기조가 좀 바뀌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시즌1은 NJ처럼 활용을 해주시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NJ처럼. 그래서 전범위에 대해서 문제 풀고 공부하고 강의 보고 문제 풀고 공부하고 강의 보고 이렇게 전체 문항들을 총정리할 때 더없이 좋은 회차가 시즌2, 바로 시즌1이에요. 난이도가 살짝 높습니다. 알겠죠? 최근에 출제되는 모의고사,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보다 좀 많이 높아요. 시즌1이. 투, 파이널1, 파이널2도 수능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수능보다는 높은데 그것보다 약간 높았던 게 시즌1이니까 참고하도록 하시고 NJ처럼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는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즌2, 파이널1, 파이널2. 예상 컷은 42 전후인데요. 시즌1만 아마 40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대부분 42,3 정도를 1컷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전해차 연구소에 자체 제작을 하고 있고 학생들을 이용을 해서 학생들이 문제 만든 것들을 넣지 않습니다. 제 안목이 반영된 그리고 올해 6평과 9평이 반영된 문제들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만 단지 그냥 문제 풀기 위한 문제를 위한 문제 이런 것들은 넣지 않았습니다. 평가원 출제에 치면 당연히 지키고 있고요. 시험지 포맷까지도 똑같이 준수를 하고 있고 OMR도 포함되어 있는데 OMR도 평가원 OMR 그대로 넣어 놓았습니다. 합리적인 실전모의고사.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능의 현장감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실전 연습을 할 때 그쵸? 연습을 할 때는 실전모의고사를 풀 때는 그래서 난이도를 약간 상향해서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능의 현장감을 난이도로 커버할 수 있게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으나 풀지 말라고 낸 문제들은 없다. 다만 뭐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20번에 약간 볼륨 있는 문제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풀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쵸? 문제가 어려울 때도 여러분들이 등급을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문제가 어려워지면 내가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문제들을 풀어 나갈까? 그래서 제가 시즌2까지 항상 OT에서 얘기했었죠. 15분 정도 지났을 때 남은 문항수를 세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은 문항수를 세고 그중에 등급에 왕론하고 잘 못하는 친구들은 많이 남아있을 거고 잘하는 친구들은 적게 남아있을 텐데 많이 남아있든 적게 남아있든 일단 5개 플러스 1 5 플러스 1 5개 문제들을 반드시 풀어낸 다음에 한 문제를 더 풀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난이도가 높을 때도 여러분들이 등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 높을 때 여러분들이 멘탈 나가가지고 등급이 떨어지는 학생들 있잖아. 그게 실패한 모의고사니까 실패한 시험이란 말이야.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특난도 모의고사 이외에 빅킬러 모의고사라고 해서 킬러 문항 2개가 없는 즉 18문제짜리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그 8회차가 현재 출간이 되어 있는데 뒤로 가서 약간씩 어려워지는 난이도 갖고 있는데 문항수는 18문항이다. 그래서 한 20분에서 25분 사이로 문제를 풀어달라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문제가 빅킬러 모의고사니까 혹시 약간 난이도가 낮은 모의고사들을 같이 병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빅킬러 모의고사들을 병행하시면 되겠어요. 다만 난이도 높은 2개가 없다 뿐이지 나머지 18문제는 일반적인 특모 수준 뒤로 갈수록 앞쪽은 좀 쉽습니다. 1, 2, 3회는 좀 쉽고 4회부터 8회까지는 좀 난이도가 있게 구성을 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속도감 있게 연습할 때 빅킬러 모의고사들을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자, 파이널2 총 8회고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가 되고 전문항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인덱스와 예상컷 예상컷은 대략적인 예상컷이야. 완벽한 예상컷을 제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스마트 코드를 제공할 것이고 회당 2강씩 총 16강 구성이 돼 있고 11월 1주차까지 완강이 될 예정입니다. 올해 수능은 11월 16일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11월 1주차에 완강이 예정되어 있다. 자, 특무활용법. 시험에 임할 때는 실전처럼 임해주시고요. 얘는 모의고사 본 다음에 점수 확인하고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풀고 나서는 NL처럼 공부해서 N제처럼 공부해서 너희들이 실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강의 자체도 해설강의 이런 느낌보다는 풀고 강의를 들으면 실력이 향상되는 수능 전날까지도 여러분의 실력은 향상될 수 있는 게 과탐 과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까먹은 거 하나만 다시 한번 봐도 과탐에서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잖아요. 그게 다음 수능에 나온다면 다음 날 수능이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반복하시고 어려운 문제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하다가 수능 보고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험에 임할 때 실전처럼 시험 후에는 N제처럼 공부를 해주시고요. 핵심 문항 풀이법들을 꼭 정리하세요. 특히 출원형 문제들 있죠. 풀이 과정이 필요한 것들은 풀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풀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풀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이 정리하는 습관 손으로 간단하게 풀이 과정의 메커니즘 또는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거죠. 원리는 무엇이었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런 것들을 장황하지 않게 간결하게 정리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너희한테 도움이 될 것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 풀이법들을 정리한다. 강의를 보고 정리를 하세요. 알겠죠? 강의를 보고 너희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보셔야 수능에서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모든 회차는 수능 기준으로 등급컷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특모를 활용해서 이게 이 정도로 나온다면 1컷은 몇이다. 이런 식으로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답노트라는 느낌보다는 해법노트를 만드는 행위가 중요하다. 오답노트는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오답노트는 현재 과탐에서는 좀 필요가 없어졌죠. 그렇죠? 예전에 문항들의 컨텐츠가 많지 않을 때는 문제가 많지 않으니까 틀렸던 것들을 다시 볼 확률이 높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틀린 것들을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또는 손으로 적어가지고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반복해서 봤잖아요. 요즘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컨텐츠가 훨씬 여러분들 과거보다는 많이 제공이 되고 있어. 그렇죠? 우리 제 컨텐츠만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은 모의고사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오답노트, 틀린 것들을 정리한다기보다는 틀린 건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 확인하고 넘어가고 다만 이제 실력 자체를 높이려면 해법노트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추론형 문제들에 대한 메커니즘과 알고니즘, 핵심 원리들을 정리해봐라. 그 정리하는 노트를 마련하는 게 좋겠어요. 기본 지식형 문제들은 오답노트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전통적인 오답노트는 지식형이든 추론형이든 내가 틀린 것은 모두 모아놓겠다. 단권화시키겠다라는 것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 지금이 그런 게 필요한가. 오답노트가 필요한가. 틀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다 옮겨져갈 필요 없잖아요. 기본 문항들, 지식형 문항들은 계속 모의고사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런 의미의 오답노트보다는 나의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추론형 해법노트를 만들어줘라. 알겠죠? 취약단원에 대한 개념을 재확인하는 건 당연히 필수겠죠. 발췌 보강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부분 문제들 많이 틀리고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한 개념도 다시 한번 공부하고 기출문제도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거야. 근데 불특정 다수의 기출문제들을 다 풀어보는 건 파이널 기간에는 여러분한테 추천되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취약 주제들만 반복 학습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기본 문항들은 항상 지속적인 모의고사 응시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활용법에 대한 걸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이게 뭐냐면 제 모의고사를 거의 안 풀어봤어. 또는 대충 풀어봤지만 거의 대충대충 풀어봤어. 말 그대로. 그럴 경우에는 시즌 1, 2 그리고 파이널 1, 2를 거의 뭐 한 50일 동안 초반에는 한 2일에 1모씩 진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막판에는 1일 1모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 1, 2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즌 1은 모든 문항들 강의를 수강하면서 그냥 공부하듯이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문제 풀고 해설보고 확인하고 안 되면 인강 보고 두 번째 문제 풀고 안 풀리면 해설보고 강의보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그러니까 모의고사처럼 풀지 않고 그냥 엔제처럼 활용을 해서 시즌 1을 공부하는 방식으로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 요즘 호흡이 좀 긴 문제들이 시즌 1에 많이 들어있단 말이야. 이게 딱 출간된 직후에 평가원의 출제 기조가 발표가 되면서 난이도가 약간 준킬러 위주로 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반영된 게 시즌 2부터 파이널 1, 2인데 시즌 1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에 점수를 높이기 위한 학습 자료로 엔제로 활용하는 거지. 7회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7회분. 한 회당 20개씩 있으니까 140문항을 엔제처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여기 약한 것들을 찾아본다 이러기보다는 그 안에 모든 문항들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유형이 들어있기 때문에 엔제처럼 활용해서 유형별 총정리 학습을 시즌 1으로 하는 거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친구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친구들이라는 거는 상반기 때 과탐 공부 거의 안 하고 물리공부 안 하고 이제 좀 모의고사 위주로 내가 마무리를 해서 어떻게든 1등급은 아니더라도 최고의 효율을 뽑겠다. 이런 친구들은 모의고사 위주로 활용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그렇죠? 모의고사 위주로 공부하는 게 맞는데 그랬을 때 풀고 강의 보고 풀고 강의 보고 풀고 해설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이제 빅킬러 모의고사같이 쉬운 모의고사들을 그때 그냥 활용을 하던가 활용을 해서 뭐 2, 3일에 하나씩 한 시즌 1에 한 개씩 풀면서 빅킬러 모의고사 하나 풀겠다. 이런 식으로 쉬운 모의고사들로 준비를 하는 거죠. 테스트를 병행하면서 이런 과정을 빠르게 걸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시즌 2를 시작하면서 2일에 한 해씩 분제를 풀고 학습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하루 풀고 공부하고 다음날 정리하고 하루 모의고사 보고 강의 보고 그 다음날 또 정리해보고 손으로 이런 식으로 시즌 2, 시즌 2는 7회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 2일에 한 해씩 문제를 풀고 학습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막판에 이제 가게 되면 16회분이지 않습니까? 16회분 16회분이니까 한 10월 말 정도 뭐 이쯤 또는 10월 중순부터 1일 1모를 진행을 하는 거지. 하루에 하나 보고 강의 보고 공부하고 하루에 하나 보고 강의 보고 공부하고 이건 다시 말하지만 이게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풀란 얘기가 아니야. 알겠죠? 특무 활용을 전혀 안 해본 친구들이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지금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남은 기간 50일을 어떻게 활용해서 맥시멈을 뽑을 것인가? 잘하면 1등급도 뽑을 수 있는 물론 기본 개념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어야 돼. 지식 공부는 돼 있어야 돼. 개념 공부는 돼 있는 상태여야겠지. 그치? 나머지 뭐 강민웅의 특란도 특강이라던가 실전 300이라던가 기출 300 뭐 이런 것들 이런 커리를 안 따라왔어도 모의고사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효율을 나타낼 수 있게 공부를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 활용법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그래도 안 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거 이외에 파이널 최종 점검이라는 강좌가 하나가 더 나와요. 그건 이제 1년 동안 모의고사들 신상 기출이죠. 신상 기출은 작년에 이제 수능이나 구평 그 정도 극 최근의 기출 문제들과 그리고 올해 제가 제작한 파이널 원투를 제외한 모든 컨텐츠를 총망라해서 이 200개의 문제를 준비를 한 게 이제 파이널 최종 점검이라는 책인데 그거는 수능에 나온 20개 주제를 상중하 그레이드 원투수로 나눈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파이널과 함께 공부를 해나간다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이널 최종 점검은 또 따로 OT도 올라가니까 거기서 한번 쭉 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강좌인지 확인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